안녕하세요 액팅갤러리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택시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찍 출발하네요 차를 사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찍 출발했는데 도로가 많이 막히네요 지각하면 안되는데 지금 촬영 현장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쁘게 헤어 메이크업도 하고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 대기 지금 시작했어요 2.2만 원 3.2만 원 2.2만 원 2.3만 원 3.25만 원 3.2만 원 4.3만 원 5.4만 원 3.5만 원 4.3만 원 5.5만 원 다음은 지난 3일 전 전화가 끝났습니다 우선 제품량 끝나고 점심 먹으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도시락을 안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죠 지금 이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을 예정입니다 양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은 여자 주인공인 그분입니다 대박 힐링하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몸을 풀고 있어요 너무 뻐근하네요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그런지 그래도 제 분량 다 끝나서 이제 슬슬 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완전 나이스한 촬영이죠